아 오늘 하루종일 햇빛 아래 놀았더니 바로도 피곤하고 저도 조금 피곤하네요 그쵸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으면 클렌징을 더 꼼꼼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린 핑거 퓨어 클렌징 워터 살짝 닦고 물 세안만 해도 자외선 차단제도 말끔하게 거기다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지워주니까 진짜 똑똑한 아이죠 저처럼 외출이 많으시거나 여행을 자주 다니시면 클렌징 티슈 한 장 쏙 뽑아서 얼굴 한번 싹 닦아주고 물로 정리하면 끝 저도 이제 과자 좀 닦고 바로랑 잘 잘게요 여러분 안녕 자외선 차단 클렌징 진정 보습까지 그린 핑거 싼